비둘기같이 오묘한 은혜의 성령 보셔서 거친 맘 오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평범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해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신춘소서 비둘기같이 오묘한 그대의 성령 보셔서 거친 맘 오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한 신춘소서 영원한 신춘소서 영원한 신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신춘소서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바울이 감탄했던 경건의 비밀 우리 가운데도 그 경건의 비밀이 더욱더욱 가득하며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삶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행복해지고 또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우리 집으로 즐거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믿는 맘으로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장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흘린 꿈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상 나를 안아주시오 나의 꿈을 주의 뜻 주의 뜻 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꿈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주의 모자로 주의 모자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꿈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나를 정기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힘든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구세주의 울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주여 넓은 시 눈에 맹구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원치하니 기쁠가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오니 고음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우리 구세주의 우리 구세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심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기하소서 나를 정기하소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할 거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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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명한 그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비도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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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비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어둡한 그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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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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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Watch Smet 고소 As 하 거기서 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어렵다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즐거운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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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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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대 그리고 교회에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그의 품으로 더 깊게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한 바니며 주의 품에 앉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두구 얻어두면 영생공당 별륙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드며 모두 구원하드며 여진 고난 멸류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드며 영생공당 별륙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살리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릉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일어납니다 말씀 전하실 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생명 생명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에 내 길을 위하여 지장 기도 문항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